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만 놀자 입니다 어떻게 오늘 출근 잘 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요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봄하고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름 겨울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롱코트를 입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커피 그리고 신문 가지고 출근했습니다 항상 제가 아침에 하는 일이구요 어 오늘은 여러분한테 어 사기 안당하는 법 이게 개인적인 사기 안당하는 법 말구요 회사 그러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신입사원 때 그때부터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호의적인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매몰차게 한 회사도 있고 근데 젊은 그런 어렸을 때의 그런 마음가짐은 나한테 되게 호의적으로 잘해주는 사람 거기를 보면 이제 거기가 내 이제 거래처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 이죠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곳 그곳은 잘해주니까 기계가 안 팔려도 그냥 거기가 내 거래처인 것 같고 굉장히 가망처인데 나한테 좀 매몰차게 울어요 그러면 거기에 더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아 저기는 나한테 함부로 하고 날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저긴 뭐 거래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에요 그 역시 그 영업은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가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사기꾼 구별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회사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 두 가지가 있죠 일하는 회사 그 다음에 사기치는 회사 사기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인테리어가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어 굉장히 깔끔해요 일단 테이블 세팅 자체가 테이블 위에 서류가 없어요 그냥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어 격리 여직은 앉아 있는데 굉장히 미모가 출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톱 다듬고 있고 별다로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딱 보면 분위기가 그 다음에 사장님 방이 있죠 아 으르리 합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어항이 있어요 그들은 어항을 좋아합니다 그 어항에 물고기들도 막 좋은거 막 젊은 친구 일로와서 앉아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소개를 해줘요 굉장히 저한테 잘해줘요 커피 한잔 하라고 그 다음에 골프 그 그린 해서 이게 퍼팅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탁 치면 또로로록 해서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앉으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뭐 자동차를 팔러 왔던 뭐 전화기를 팔러 왔던 컴퓨터를 팔렸던 갖고 오라 그래요 필요하다고 그리고 나서 결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영업의 마지막은 뭡니까 영업은 판매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금까지 마무리 수금까지 돼야 영업이 끝나는 거예요 수금이 안된다 그럼 자기 돈을 회사에 입금해야 되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 그런 대손 처리에서 이제 충당을 하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업하시면은 크게 못돼요 내가 수금까지 책임진다 내가 수금 못한 거는 내가 거래처를 잘못 받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다 입금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지금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한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개인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영업은 뭐 계산서 발행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영업할 때 어프로치 그 다음에 뭐 피니쉬 목을 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피니쉬 그 다음에 수금까지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면 AS 까지 요 이제 플로우를 다 배우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면 다 할 줄 알거든요 내가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야지 뭐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좋은 회사 딱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 뭔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막 서류 날라다니고 사람들 바쁘고 막 짜증내요 아 귀찮다 가라 아 어디서 왔습니다 아 가라 바쁘다 이런 회사 사장님 사장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다 열심히 일해서 그런 회사가 정말 액기스입니다 정말 액기스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영업하러 들어가요 컴퓨터를 팔러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을 보는게 아니고 컴퓨터를 보는 봐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새거다 아 그럼 뒤도 돌아보자고 나와야죠 근데 컴퓨터가 낡았다 아 그건 이제 가망처에요 바꿀 때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요런 부분은 이제 내가 또 다음장에 있으니까 그 하고 오늘은 이제 사기꾼 구별법이니까 회사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는 조심하셔야 되는 나한테 호의적이고 회사가 깨끗하고 굉장히 뭐 서류 같은 것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부앙부앙하고 나한테 호의적이다 그리고 그들의 그 생김새를 보면요 아 진짜 사기꾼 아닌 것처럼 생겼어요 세상에 마지막 사기꾼 있다면 이 사람이다 처럼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아 저런 사람이 아니겠지 사기를 당하고 회사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갔는데 야반도주를 했어 그래도 아 그 사장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뭔가 사정이 있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착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모에 현혹 돼 가지고 그러실 게 아니고 있는 팩트 팩트만 봐가지고 정도만 지키면 여러분은 물건을 납품하고 수금을 못 받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출에 대한 프레셔가 와도 절대 조급하게 하시면 안되고 그 정도를 지켜서 플로우대로만 하면 그런 사기꾼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런 사기꾼들도 정말 많이 만나봤죠 근데 비슷해요 그들 성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방에 어항 좋아하고 물고기도 부왕부왕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 골프차가 꼭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유 없이 나한테 호의적이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유 없이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좀 조심하시면서 영업활동 하시면은 그런 눈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대라고 영업을 거의 한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무실 문만 탁 열고 들어가면 한번 쓱 한 3초 스캔하면 대충 이제 나와요 아 여기 일하는 회사다 아 여기 일단 좀 조심하고 다음 회사로 넘어가 보자 그런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인 소개로 아니면 회사 거래처 소개로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들도 자기가 소개해준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기는 지인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인이나 거래처에서 거래처를 소개해줬을 때 더 조심해서 차근차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용으로 안전장치를 걸죠 안전장치를 걸어서 수금까지 마무리해서 클리어 시키는 그런 깔끔한 영업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 목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당하지 않고 수금까지 클리어 하는 거 그거 오늘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 파이팅 하시고 따뜻한 커피로 어 추운 몸을 조금 녹이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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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예술 부금 암